점점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 묵묵히 준비한 대한민국 수험생들 수험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정상태 그들을 위한 속 시원한 처방 메가 약속 졸리고 또 졸리고 늘 피곤한 만성 피로증 잭보다 폰 보고 잭보다 폰 보고 집중 못하는 집중력 쇄약증 점수가 올랐다 점수가 떨어졌다 점수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점수조울증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초예민 정우군 시험지만 보면 멍해지는 시험지 공포증 성적 포기 수능 포기 수능을 앞두고 다 포기하는 다 포기증 다양한 증상으로 지친 수험생을 위한 메가 선배들의 스퀘어 처방전이 곧 공개됩니다 속 시원한 처방 메가 약고 기 shocks 성적 포기 수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